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 소확행입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 그 중 하나는 쌓여가는 파이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각자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뚫고 나오면서 각 국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돈들을 쏟아붓다 보니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금리 시대를 하루빨리 마감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면서 가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투잡도 하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도 있는 2024년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빠르면 내년 3월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한동안 오르기 힘들 것 같았던 코스피 3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의 통화정책 전환 발언을 두고 앞당겨진 금리 인하 예상에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해외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해외 수출 모멘텀의 개선과 함께 국내 금리 인하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 금리 인하 회수도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의 상황은 내년 3월부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설사 3월에 안 되더라도 6월부터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2024년 초부터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소비도 서서히 늘기 시작하여 조금씩 경제에 숨통이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는 인접국가인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좋지 않은 중국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회복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국내 제조업 경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국내 제조업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하고는 있지만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제조업 취업시장에 순풍이 불기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 오고 있으며 국채 발행 등 유동성 공급에 힘을 싣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그리고 소비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각국의 경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금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고금리를 쫓아 움직이던 금융시장의 돈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레더블 크립토로 알려진 한 저명한 미국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상당한 하락을 경험하기 전에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즉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4만 내지 5만 달러 정도에 매도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며 반감기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황소 사이클이 1년 혹은 2년 더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매수할 때에 5년 이상의 하락 추세로 대규모 덤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월로 예정된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금리인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장기적인 하락장은 2000년대 초반 닷컴 폭락장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건전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예측은 엘리어 파동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 5파동 동안 상승한 후 장기 약세장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예상일 뿐 실제 상황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투자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인화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돈의 흐름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 상황보다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금리의 긴 터널에서 막 빠져나오려는 2023년 연말을 맞아 2024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조금은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금리인화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상황은 파이코인 IOU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에 개방형 메인넷 오픈을 바라보고 있는 파이코인 가격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가격대로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해 파이코인 채굴을 위해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파이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